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예비고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을 지배하는 자, 줄여서 수배자 박헌정입니다. 범죄자가 아니고요. 수학을 지배하는 자, 줄여서 수배자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과 등급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소술령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술령. 그치.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문제 풀고 아, 다 맞췄어 했는데 결과 나오니까 소술령에서 막 8점, 10점, 3점 되고 이럴 거 아니야. 이랬던 적 있었죠.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소술령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소술령을 적어야 될지 감도 안 하요. 그래서 답만 적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수령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되기 때문에 다 적어야지 하고 다 적어. 굉장히 많이 적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점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딱 필요한 부분만 적는 거예요. 소수령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선생님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거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를 올라가시게 되면요. 일단 학교마다 다르지만 소수령이 10점에서 최대 50점까지 적용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학교들은 한 30점? 30점 정도 선에서 끝날 거고요. 소수령의 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점짜리 문제도 있고요. 주로 6점에서 8점 이렇게 될 텐데 자, 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감점을 당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까지 선생님이 얻은 그런 노하우를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다 알고 있어. 이걸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걸 해야지 많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 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오답노트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정리하느냐? 그게 아니야. 일단 가장 처음에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 중학교 때부터 오답노트를 잘 썼던 학생들은요. 너희들 썼던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오답노트를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일단 노트를 사는데 너무 두껍지 않는 스프링 노트를 사는 게 편합니다. 스프링 노트를 한 권을 사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절반으로 쭉 선을 그어도 되고요. 접어도 되고요. 이렇게 절반을 표시한 다음에 문제들을 잘라서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직접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색깔 볼펜으로, 색깔 볼펜으로 왼쪽에다가 문제를 적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풀이를 적어 두십시오. 당연히 풀이가 더 길 거기 때문에 공간들이 남아요. 아깝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 공부야.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야.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여기다가 문제를 적고요. 이것에 대해서 풀이를 적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가시면은요. 풀이가 한 페이지를 전체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넘어가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도요. 풀이를 안 보고 공부하기도 편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어떻게 적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서술형에 가장 가까운, 정답에 가장 가까운 풀이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문제집들이지. 문제집의 뒤에 답안에 있어요. 문제집 해설지를 보시면 딱 그렇게 적으시면 만점을 받으실 건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야. 일단 문제를 풀 때 연습장에다가 너희들이 쭉 쓴 풀이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문제집 뒤에 있는 해설지에 풀이하고 비교를 해봐봐. 아,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구나. 없으면 안 써도 되는구나. 아, 이 사이에는 해서라는 말. 여기에서 일이 넘어갈 때 꼭 필요한 말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난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안 적었지라고 했는데 자, 서술형에서는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풀이가 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해설지와 비교해서 빠진 부분들은 자꾸자꾸 채워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요. 뒤에 답지를 보지 말아라. 네 손으로 풀어라. 라고 자꾸자꾸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자꾸 답을 보는 습관을 가지면 너희들이 너무 답에 의존하게 되고 머리를 쓰지 않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근데 답지를 보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냥 무작정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 문제하고 답을 비교해봐. 해설을 비교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풀었을까? 그게 바로 문제의 힌트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구나.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자꾸자꾸 찾으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설지를 분석하면서 보시면은요.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요. 자, 문제집의 뒤에 해설지에 가장 바른 소술령의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자꾸자꾸 너희 풀이하고 비교해서 필요 없는 부분 없애시고요. 그리고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을 끼워 넣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기 중에 너무나 바빠져. 뭐 수행평가다, 동아리 활동이다, 시험 준비다 너무나 바빠지거든. 이런 디테일한 작업들을 할 시간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안 하게 되면은요. 이거 평생 못하게 돼요. 자, 알겠지? 오답노트를 꼭 반드시 적고 소술령으로 적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너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소술령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오질 않아 대부분의 학교가 객관식에서 뒤쪽 문제가 어렵고요. 소술령이 약간 무난한 스타일로 내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뭐 안 그런 학교도 있죠. 몇몇 어렵게 내는 학교는요. 소술령의 마지막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꼭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필요한 문제들로 소술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은 주로 어디에 있게 되냐면 바로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확실히 100% 마스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소술령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없는 문제인데 수업 중에 선생님이 풀어줬던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좀 자세히 풀어줬던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문제들이 소수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소수령은 학교 선생님이 채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어떻게 적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고 그걸 따라서 자꾸자꾸 적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과서 문제 100% 마스터하셔야 되고요. 수업 중에 했던 교과서에 외에 있었던 문제인데 선생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잘 봐주시면은요. 거기에서 소수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증명 문제들 있잖아. 너희들 수학을 잘하려면 증명을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외로 증명 문제가 고등학교 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명 문제는요. 주로 수행평가로 본다든지 아니면 증명 문제를 낼 때는 선생님이 이거 증명 문제 이번에 낼 거야 라는 말을 꼭 할 거거든. 그럴 때는요. 교과서에 있는 증명 문제, 공식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실히 봐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두 번째였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시험이 2주 정도 남게 되잖아. 2주나 3주 정도 남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 자, 주변 학교들이라든지 하여튼 간 학교들에 대한 실전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시간 정하고 푸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스스로 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해.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겠지. 학원 다닌다든지 그럴 때는요. 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선생님들 기출 문제 주세요 라고 해서 그 기출을 받아가지고 풀고요. 다시 확인 작업하십시오. 선생님들 귀찮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 기출을 풀었는데요. 이 서술형을 풀었는데 여기서 보완해야 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자꾸 귀찮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학원 다닐 때 돈 내잖아. 너희들이 돈 내고 다니는데 그 돈의 가치를 10분 활용해야 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직접 직접 요구하고 선생님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실전 감각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 알겠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시더라도요. 여러분 분명히 서술형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이게 서술형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 문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적는 건지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는 주요 학교, 전국에서도 주요 학교라고 알아주고 있는 학교에서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로 낸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 낯설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1학기 과정에서는 방정식을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서술형을 어떻게 적느냐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할 건데 자,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야. 말이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단 서술형에서 자주 쓰이는 기호가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아시겠지만 이렇게 적으면 얘는 그럼으로입니다. 그럼으로. 보통 이제 중요한 답을, 중요한 결론을 적을 때라든지 답을 완성시킬 때 적는 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있는 모양이 있지. 얘는요? 알고 있죠. 그렇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유를 적는 거지. 왜냐하면. 자, 이 두 개만 잘 써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문제를 풀다가 나오는 중요한 식들이 있죠. 다시 써야 되는 식들은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먹이면은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해요. 자, 중요한 식들. 식이라든지 나중에 다시 써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1번, 2번 숫자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케이스를 나눌 때가 있어. 경우를 나눠서 풀 때가 있거든. 그건 이제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나누시면 돼요.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 어인가? 자, 이렇게 기호들을 쓰시면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거. 화살표. 진짜 화살표 많이 쓰는데 이거 쓰지 마. 화살표는 안 쓰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화살표는 정말 싫어합니다. 화살표 쓰지 마십시오. 자, 문제로 가보자. x에 대한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십시오라고 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다라는 얘기야. 절대값을 포함할 때 어떻게 푸니? 그렇지, 경우를 나눕니다. 절대값 안이 0 이상일 때하고 0 미만일 때 경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SOL. SOL은 솔루션. 푼다라는 얘기야. 자, 1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눕니다. 절대값 안이 0보다 미만일 때. 즉, x가 1보다 미만일 때. x가 1보다 미만일 때. 자,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시고요. 준식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벗겨지면서 밖에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말로 적은 사람이 있어. 절대값 안이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음수.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로 바뀌겠죠.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 자, 암산은 최대한 줄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는 0이 됩니다. 이것 쓸 때도, 어, 이것 쓸 때도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거 다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오케이, 이거는 안 써도 되는 부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인수분해 해야죠. 인수분해 안 하고, 아, 누가 봐도 답은 1하고 0이네. 라고 해가지고, 땡땡땡 1, 0 이렇게 적어버리면 안 돼요. 감점됩니다. 2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x에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러므로 x는 0 또는 1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왜? x가 1보다 미만일 때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얘는 여기서 나온 답이고요. x는 0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답이에요. 왜냐하면 x가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나중에 답으로 가져오겠지. 그래서 땡땡땡 1번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x가 1보다 이상일 때가 되겠지. 절대값 안이 0 이상이 되어서 그대로 절대값이 벗겨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시게 되죠. 플러스 1은 0. 자, 그리고 계산하시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예,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대충 적지 마라. 인수분해, 크로스 인수분해를 할 텐데 자, 정확히 교과서에 있는 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x, x 분리시키시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분리시키시고 곱하시면 마이너스 2x 자, 곱하시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더하시면 마이너스 3x 여러분도 유형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로스 인수분해된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대로 적은 거야. 생략하면 안 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겠지.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1 또는 2가 되주시지요. 오케이, 둘 다 답이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도 감점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도 이건 좀 의아한데 이거 심표라는 게 이게 수학에서는 엔드를 의미해요. 엔드, 그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도 되고 2도 되는 수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거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기도 해. 그런데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요. 여기서 감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답을 2개 이상 나왔을 때는요. 또 눈으로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확인해보자. 절대감 문제는요. 답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나는 1보다 이상일 때 풀겠어요. x에 대한 범위를 잡고 시작했잖아. 아까 문제도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미만일 때만 풀겠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1은 들어올 수가 없어서 0만 가져왔지. 이 작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x가 1보다 이상일 때 풀겠어요. 라고 했는데 2라고 2가 답이 나왔어. 아, 맞네. 그렇지? 둘 다 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대로 멈추셔도 됩니다. 얘도 써야 되기 때문에 2번이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럼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 x값이 첫 번째 경우에서 나왔고 두 번째 경우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1과 2에 의해서 x는 총 해가 0 또는 1 또는 2가 나와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모든 수의 합은 바로 0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해서 3입니다. 자, 이 부분도 약간 불안하다면 자, 모든 실근의 합은 근데 여기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감점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안 썼다고 해서 감점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좀 뭔가 찝찝하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화살표 쓰지 마시고요. 이제 한글은 좀 많이 줄이세요. 중학교 때는 막 말로 설명하는 게 많았잖아. 그거 줄여주시고 수학적인 기호들 이런 수학적인 기호들 많이 사용하시고요. 중요한 시기는 번호로 붙인다라는 거 번호로 붙인다라는 거 이런 부분만 잘해 주시면은요. 학교 선생님이 물개 박수를 주실 거야. 오우, 잘하네. 이렇게 자, 알겠어? 자, 자꾸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제대로 연습할 수 있단 말이야. 겨울방학 때 자꾸 연습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서수령의 모범 답안은요. 문제집에 답지에 있어요. 해설지에 있단 말이야. 일단 너희들이 풀고 나서 비교해서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요. 필요한 부분은 추가시키는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장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수령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선생님은 본 강좌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